광주 집회 성령님이 인도에 주시겠지 하고 춘천 팀들이 같이 차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는데 사실 저희는 광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광주 땅의 주님이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이번 집회로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테이프를 끊어야 이 나라 이민족이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5월 달에는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제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여기 전라도 광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올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또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셔서 왔는데 딱 광주 시내를 들어섰는데 사실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면서 이 땅을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 기도를 계속 선포하게 하시면서 예수 보율로 이것을 덮습니다 예수 보율로 이 땅을 덮고 교회를 덮습니다 그래갖고 와서 사실 어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도하다가 좀 엎드려 있고 또 이렇게 잠깐 그런 중에 목사님이 새벽에 나오셔서 3시쯤 안 돼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 교회가 딱 왔을 때 저희가 한월상 기도원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원 분위기인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모든 시스템도 그렇고 제가 또 항상 기도할 때 보면 휴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눈물이 있잖아요 근데 휴지가 딱딱딱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 예비하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 내려오시는데 제가 그냥 목사님 손을 이렇게 목사님 너무 귀하세요 이 밤중에 어떻게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잠깐 이렇게 또 누워있는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힘이 들어서 잠깐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 때문에 광주를 살려준다 그리고 광주가 살면 한국이 살아난다 한국이 살아나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잖아요 사실 입에서 담내가 날 정도로 계속 기도하는데도 이게 해결되지 않고 몇 년째니까 지금 그리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그런데 어제 또 주님이 소망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북한의 영혼들과 비교할 수 있느냐 북한에 있는 영혼들은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진짜 매맞아 죽고 굶어죽고 지금 굶어죽는 상태가 최악이래잖아요 그때 김희성 죽고 나서 아사 상태가 일어났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하대요 탈북민하고 우리는 직접 계속 기도를 하고 그분은 북한에다 돈을 주면서 그 오빠가 지금 보건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거의 30만 원을 주면 같이 그걸로 강냉이 죽이라고 또 끓여먹고 있대요 이분들하고 그런데 주님이 통일이 가깝다 그리고 조아브라 목사님이 먼저도 잠깐 통화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추운데 밤중에 나가게 기도하시냐니까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굶어죽고 얼어죽고 매맞아 죽는데 뜨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겠냐고 그런데 저도 그때 막 울으시면서 잠깐 통화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매일매일 하늘산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산도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늘산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기 원한다 그래서 엘리아의 갈면산의 불 호랩산의 모세의 불 그래서 하늘산의 기도의 불이 전국적으로 번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 불이 있는 거예요 저 정말 놀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소망이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 절망 가운데 왔거든요 여기 와서 한다고 한들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왔는데 이제 불이 또 났다고 이렇게 잠깐 들었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마음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집중하라 내가 이곳에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24시 기도처럼 계속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아 주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나눴는데 목사님이 너무 정말 제가 자격은 안 되는데 여기를 잠깐 간증하면 같이 기도하는데 불이 붙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렵지만 정말 오늘 집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외인질들은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똑같이 저도 저 같은 마음일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간증할 건 없지만 그냥 또 멀리서 왔다고 하나님이 잠깐 나누라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올라왔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아브라함 목사님 말씀했듯이 저희도 기도 중에 계속 탈북민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막 손붙잡고 우리 정말 손아붙에서 춤추고 맨날 기도하고 부르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능나도에서 주님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참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목사님 또 오늘 생각지도 않게 조아브라함 목사님 회계로 나오셔서요 정말 아 주님이 일하셨구나 이 회계를 받으시고 정말 새로운 기운으로 주님이 진짜 일하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고 정말 우리 정말 저는 부끄러운 이렇게 잠깐 몇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며칠째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 받으셨겠습니까만은 나누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조금 나눴는데 이것이 다른 건 모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정말 이번에 광주 집회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 올라가면 이 교회를 놓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여실지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조아브라함 목사님이 서울이라고 했거든요 서울로 해서 강원도 또 춘천으로 해서 능나도까지 올라갈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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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